나 우리 비행기 불렀는데? 어, 한 번 더 갈게 오케이 어, 맞았어! 한 대! 망했어!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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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콰콰콰콰 아크라 힘들어? 어, 배 아파 갑자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런각 잡는 거야? 아시아가 남았어? 다시 한쪽! 저 노란빛 찍었잖아! 어, 좋아! 어, 경고? 아, 치킨 나이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걸포 누나의 또 어떤 무대로 또 한 번 초대를 할까요? 나 박교폭 그 영상 봤어! 빨리 스트리머 모드 풀고 제 초대 빨리 받으세요! 초대해주세요! 4개, 4개 있어, 4개 있어! 4개, 4개 있어, 4개 있어? 누나, 저 회복 좀 할게요 어, 운전할게 누나, 운전해줘야 돼요 아, 우리 기름이 이거밖에 없다 야, 서울까지 가는 기름 맞지? 이거 오토바이 탈까? 아니, 얘네들 오토바이 터졌어! 오토바이 터졌어! 쟤네들 막... 아니, 이거 서울 가는 기름인데 누나 갑자기 기름을 버리면 어떡해, 지금! 난 충분히 간다기를 해... 차겹친다! 괜찮아, 쟤네가 더 멀리 와서 쟤네가 피 더 없을 거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니지, 시동 껀딱 키면은 시동 껀대고 저기 기름을 먹지 에이, 끝났어, 끝났어 에이, 그 펜치는 하이브레드 그 좋은 차니까 그 기름 안 먹지 이거는 기름 쫙 쫙 넣는데 끝났어, 이미 구성, 구성, 구성 가자, 구성 아, 왜 이렇게 자는... 아아아아 집에 있다, 돌에 있다, 돌에 도망쳐 야, 저기도 온다 쟤줘, 쟤줘, 쟤줘 보여줘 보여드리지 하은크라인더 왼쪽 왼쪽 왔다, 이미 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소발레닛 태 으아아아 됐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치킨 먹기 어렵네 불족발? 대답했습니다 박여포는 나오면 하자 이거 못 찾겠다 그래요 박여포는 나오면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플랫폼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AF는 여포를 원하는 감정이 있고 그죠? 거기는 스토리를 오케이 야 여기 원 진뻘이다 각이다 근데 저거 위냐 아래냐? 저거 너무 어려운데? 참고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누나는 동쪽을 맡으세요 저는 서쪽을 맡겠습니다 예예 오랜만에 이렇게 풀파밍하고 하니까 신기하다 신기하죠? 누나 왜 깜짝이야 박여포 나왔어 어 여기 드론있어 드론 드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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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드디어 떴어 아니 근데 내가 쏘면 안 맞으면 어떡해 아니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각도 바람 어 아 다 계산해주는 거야 이거 다 싹 다 들어가지 야 그러면은 요런 데 집을 두어 가가지고 아 주변에 박여포로? 응 그래갖고 드론을 띄우고 이 스코프로 정찰 한번 때리고 오케이? 좋지 이리로 간다잉? 응 큰일 큰일 아 누나 바퀴보가 또 있어 한발 더 챙겨 하나 더 있어? 또 있어? 응 하나 더 있어 대박 너도 바퀴보 하나 들어 들어가면 드론 띄웁니다잉 아 드론으로 핀 찍어줘 흐흫 여기 아 여기는 거리가 안 나오는데 일단 눈계산 몇 메다? 360 360 360 360 맞췄어? 어 360 간중 위에 픽 맞췄어? 360 어 맞췄어 맞췄어 360 딱 맞췄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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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 정확했어 와 정확했어 근데 안 주웠어 근데 안 주웠어 어 아 옆에 나무 엎드렸는데 여기 여기 딱 엎드렸는데 누나 살짝만 방향 틀어봐 틀어? 응 살짝만 방향 틀어봐 틀었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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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졸라 아깝다 진짜 아우 졸라 아깝다 진짜 여기 어 이거 봐 이거 박용품 여기 있잖아 여러분들 방 좀 보여요 이거 300 아까 쐈던 거에서 조금 한 칸만 살짝만 더 올려봐 나 지금 저 다 쐈는데 아니 아니 집 안에 하나 한 발 있잖아 빨리 지금 지금 쏴야 된다니까 빨리 알았어 아 움직였잖아 얘 끝났어 끝났어 아까 몇 미터 쐈지 몇 미터 쐈지 360 아 360 그대로 사 한 찍만 아까 쐈던 데 한 찍만 살짝만 더 오케이 딸깍 어 딸깍 딸깍이 뭐야 150 350으로 하라고? 아까 몇 미터 350 몇 미터 쐈는데 360 400으로 쐈아 싸라 그냥 쐬라고? 아니 460에 쐈다고요? 어 에이 끝났어 끝났어 망했어 망했어 이거 뭐야 이거 더 길게 놨어도 되는데 끝났어 아니 아니 피는 적게 샀는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거 둘이 다 너무 멀리 도전했어 이거 아니 누나 아니 깜짝이야 아니 진짜 누나 졸라 잘 쐈다니까 진짜 거리 아니 쟤 왜 안 죽어 그러니까 371을 쏘라니까 아니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 어떻게 쏘는지 360 360 내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마우스 휠 딸깍 올리면 그 에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래 계속 물어봤잖아 올리는 게 어떤 거냐고 올려도 그게 멀어질 수도 있고 340도 있는데 아 이거 오더가 너무 구려 그럼 처음부터 370으로 쏘라고 하면 되잖아 서플 너무 좋아 서플 너무 좋아 원 좋아 원 좋아 원 좋아 야 드론 이거 네 거야? 아 깜짝이야 네 거 아닌데? 너 거네 너 주말에 들어가는데? 다시 간다 저기 쌌다 저기 쌌다 기본 타이틀 250 잡고 250 잡고 네 옆에서 네 옆에서 정확하게 어 어 지금 쏴? 잠깐만 꼬자 꼬자 250 260 260 262 260 260 오 좋아 누나 쏴 발차 핀 제대로 맞췄어? 어 맞췄어 조금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안 틀어졌어 이거 꼽혔다 이거 난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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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 누나 한 칸 돌려 200 250 아 이 새끼 찾다고 매는데? 발사 발사 아 누웠다 아 아 갔다 갔다 아 아 아 아쉬운데 이 중간이 없는데요 사실 이게? 올렸어도 안 맞는 거였네 이거 뭐하니 됐어 끝났어 에이 거지같아 에이 우리 차 끌고 응 여기 가는 거 어때요? 1번 1번 좋아 여기 차 에 차 방어 때렸으면 되겠는데 아 누나 아 이거를 쏴 누나가 아 누나가 이걸 관측하고 누나가 쐈어야 되는데 아 야 내가 잘못 쏜 게 아니야 나 도구 시킨 데도 쐈어 드론 누나 거에요? 어 네 건데 드론 2대 여기도 사람 하나 있다 여기 사기장 바뀌거든요 누나? 어 어 수 틀리면 우리한테 온다 오케이 누나 저기 50방향 총 되나? 나 나 뭉클은 안 되는데? 50방향 시절 나 가이스 내가 찍어놨어 어 또 기능 시켰어 저거 밀고 올게요 다녀오세요 어? 아니 나는 그냥 아 어디 갔는데? 나 뛰어갈게 아니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요기 어딘지 몰라 해우소야? 아니 해우소 뒤에 돌 쪽에 있었어요 잠깐만 응 여기 뒤에 웬막 하나 쳐주고 응 해우소 뒤 갔어 나이스 우리 빼고 3명 내가 찾아줄게 어 한 번 남았어 누나 먼저 가 저 펍 GTA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 볼 수 있네 스포팅 찍어봤어요? 우리 빼고 마지막에 지금 보고 있는데 안 찍혀 어디 어디 뒤에 숨어있나보네 여긴가? 어 누나 나 저로 살아있어 헉 저기있다 여기있나 본데 어 저기있다 찾았다 핀 찍어놨다 내가 그 트럭에 들어가있어 어 나도 데려가 어 찍어줄게 오어어요 논밭처럼 이렇게 미끄러죠 누나 내려언 그 마을 왜? 힘써크 해줘서 그만 써! 여기 있는데? 계속 보여! 여기 긴다! 여기 긴다! 하이! 누나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내 드로 바로 내! 오우야! 오우야! 나 붙었어! 붙어 넣었겠냐? 네! 잡았어 누나! 잡았어 누나! 잡았어! 나이스! 누나 잡았어 누나 잡았어! 어떻게 누나 막판 한 번 저기 펍GT로 세팅 한 번 해드리고 저기 치킨 한 번 먹여드리고 가야겠다 가자! 어 나 딱 한 번 먹었다 바로 대박 뭐 먹었다고? 피씨팔씨 먹었어 이거 벌써 먹었어 이거 잘 안 나오는데 그새 너 지금 뭔데 권총? 피.. 피1911 이게 누나 전윅 영화 봤어요? 아니 전윅 안 봤는데 뭔지 알아 유패스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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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액션 영화를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안보신데 대화 안 좋은데 하.. 하.. 나 지금 나한테 말 한통 한다고 그랬냐? 어? 말 한통 한다고 그랬어? 어? 어? 나 이거 차.. 이거 차 바꿔 타야돼요 아.. 아.. 나 이거 타세요 아.. 이거 왜 그래 아.. 이거 왜 그래 우리 어디까지 올라간걸? 아.. 아.. 이거 왜 그래 아.. 아.. 어휴.. 너 나 여기다 뭐 심어놨냐 지레? 어휴.. 놀래라.. 내가 맞췄다고.. 날려버리네..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응 야.. 나.. 어.. 이러고 이제 킬 미션 받고 이거 하면은 이제 한 15킬 빨래.. 저기 뭐야 킬당 200개 들어오는 순간 저기 3천개 쫙 빨래고 나서 이제 미라클한테 카톡 온다니까? 라클아 고마워 너 때문에 킬 미션이 쉬워졌어 누나 벤츠 A클에서 이클래스를 염려할게 하하하하하핰 미라클님은 차 뭐냐고요? 이래서 차 공개를 하면 안 돼요 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핰 어? 집에 차 박혀있다 가자 집에도 있다 어 냉산으로 가요 어 기절있어 와아 왜 더있어 왜 더있어 너 뭐해? 더있어 어 나 그래 잠깐만 나 그래 조금만 기다려줄래? 나 이거 차가 나 그래 조금만 기다려줄래? 나 이거 차가 아니 너가 잡아 아 잠깐만 나 차가 서있어 나 차가 서있어 어딨지? 나 각이 안나오는데? 아 어떡하지? 여기 너무 굴곡져 아아 나 데려가 나도 데려가 오케이 머리 맞췄어 어 어 나도 몇대 때려놓긴 했어 어디갔지? 여기 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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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때 누나 킬어 어 야구잡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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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P90도 있어 P90은 3초 3개다 야 3초 3개 얘네 뭐야 정체가 참가방도 있어 이거 먹으면 4시채 어 잠깐만요 누나 이거 차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아하핰핰 아 차한테 더 있긴 했어 여기 집안에 먼저 건너갈게요 야 여기 사람 있는데 어디? 여기 P90에 도로에 와 여기 두망이나 있어 라크라 나무야라 그... 어 그래 그... 양방향 조직에 아 어때 야 안 죽어 안 죽어 아 나 바퀴 불러가는데 근데 거지같은 자동차! 하나 기절! 나..나..나..아..어.. 큰 나무! 큰 나무! 큰 나무! 오케이! 잡았어? 응 잡았어! 근데 왜 기절이하게 해? 내가 아까 여기서 왜..왜 살아났어? 나이스 뭐지? 내가 눕혔는데 이거.. 제세동기 있었나봐? 내가 이럴까봐 뭘 챙겼다? 나이스.. 소세.. 야 나 왜 안 돼? 어 왜 안 돼? 자기장밖에 안 돼? 자기장밖에 안 돼! 자기장밖에 안 돼! 자기장밖에 안 돼! 자기장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장 안 해서.. 누구 살릴 기회가 없겠구나? 혼자 하다 보니까.. 차가 이거 걸레 짜게 됐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누나 건너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건너요? 모르겠다.. 야 라이팅 해줄게! 무조건 높여줄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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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안.. 진짜 잘 들어갔는데.. 라이플 거리까지 왔어.. 자 모습을 뽐내라.. 나 장전이 안 돼있어.. 장전이 안 돼있어.. 장전이 안 돼있어.. 장전이 안 돼있어.. 누나 여기까지 할래요? 나 솔직히 이제 한 개 다 들어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서 쉬어.. 너 퇴근 시간이잖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나도 진짜 재밌게 게임했어.. 너무 고맙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긴 연락하세요.. 알았어.. 너도.. 안녕.. 나랑 크게.. 한때는 정점이었지만.. 나랑 비슷한 실력을 같이 미라클인가.. 같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아 재밌었다.. 그치.. 엄청 많이 오셨네..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거 사면은.. 이거.. 목을 좀 집어.. 목을 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어떻게 한 거야 저거.. 눈 뒤집어달라고? 편집자님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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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너무 오랜만에 뒤집어 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초등학교 때 보고 안 해본 것 같은데? 벌려.. 아 잠시만.. 입도 벌려야 돼.. 입.. 입.. 입도 벌리고.. ㅋㅋ